적선의 규모는 총 500여 적으로 외란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 밤이요 이곳 남해 노량에서 적들을 맞이할 것이요 시세노 시마즈니치다이오 하타노 리순신 시세노 요이저 중텐저우의 무거우 함께 싸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조명연합 환대는 오늘로 해체하겠소 도롤위 텐덕트에 쏘라 미수진가 반드시 놈들을 멸도 끝까지라도 쫓아서 기어이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어야 한다 발포하라! 도롤위 텐텐 뿌 위에서 보증 친구 드디어 진짜로